서석진, 김짜경, 재판 가지고 안 돼. 완전히 정신 차리게 해야지. 은희 씨는 내 약혼료로 공식 발표하게 해달라고 허락받고 싶어. 박보교에 후원받으면서 그들이 버린 아이를 키운 초라한 여자로 두고 싶지가 않아. 원 나인 모텔. 누가 누구랑 어딜 갔다고요? You and me go one night motel. 생각보다 더 힘드네. 다시 나갈 거야. 캄캄해도 힘들어도 쉬지 말고. 오케이? 화이팅. 다시 나갈 거야.